와 내가 지금 서른둘에 이거를 막 자아가 약간 무너지는 느낌? 이거는 진짜 아마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한테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이거는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실체가 없는 걸 뭔가 잡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단체의 프로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거의 3년 동안은 수익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100만원도 안 될 때도 있고 결혼 언제 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PT 해드립니다 인생 PT 저는 호스트 어섬블리스 정영현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총총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총총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피지크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는 최은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대회 드셨잖아요 근데 목표를 또 못 이루어서 어떡합니까? 저는 목표를 못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도전하는데 항상 의미를 두고 있고 사실 제가 또 내추럴 프로카드를 다른 데는 다 지금 획득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개 남은 게 IFB라는 단체 프로카드인데 그거를 제가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수준이 높아요 정말로 여행님도 쪄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번엔 너무 세더라고요 이번엔 특히 해외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진짜로 물론 당연히 프로카드를 목표로 도전을 하긴 했지만 너무 수준이 높아서 사실은 이제 제가 5등을 했는데 5등 안에 든 것도 사실은 되게 감사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약간 너무너무 세다는 게 눈에 딱 볼 정도로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점점 수준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이번에 프로 따신 분이 그 흑인의 친구분인데 작년에 또 제가 어떻게 이겼었어요 인바라는 내추럴 단체에서 그때는 제가 이겨서 그때는 거기 단체에 제가 프로카드를 따고 그 친구가 이제 프로를 못 땄었는데 1년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서 그 유전자를 유전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진짜 흑인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헬스장 갈 돈이 없어서 그냥 뭐 먹고 자고 그냥 운동하는데 저는 울산에 답변하셨었는데 울산 시청장배 보디빌리드에 나와서 운동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친구도 저도 같이 요번에 운동을 한 번 해봤는데 운동을 주에 4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막 그러니까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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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도 두 번 하고 했는데 유산소도 40분밖에 안 해 형 막 해서 진짜 이게 유전자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회가 끝났잖아요 어쨌든 이제 시즌 오프 하실 거고 어떻게 좀 지내시고 계십니까?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대회 끝나고 당연히 이제 먹기도 많이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제일 먼저 드셨어요? 제일 먼저 제가 뭘 먹었더라? 햄버거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또 파이브 가이즈가 이번에 또 강남에 생겨진 거예요 근데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네 줄을 너무 길어서 맞아요 맞아요 3시간씩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다른 이제 수제버거로 근데 파이브 가이즈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드셔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있었는데 아 미국은 파이브 가이즈가 좀 비싼 미국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줄 안 쓰고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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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도 미국에서 먹어봤어요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 똑같겠죠 뭐 햄버거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데 미국 3대 버거에서는 저는 파이브 가이즈가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저도요 저는 인앤하우스는 약간 별로였어요 그렇죠? 저도 인앤하우스 제일 별로였어요 생각보다 많이 별로였어가지고 저도 보고 우선은 이거는 약간 이거 왜 맛있다 그런 거지? 그거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면 좀 비교가 되긴 하더라고요 인앤하우스는 하나에 4달러인가 그래요 아 싸구나 근데 파이브 가이즈는 12달러 3배 차이 나니까 저는 뭐 뭐 충분히 가성비로써 이거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햄버거 얘기로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팝켄스트가 오늘이 1화긴 한데 이게 지금 약간 뭔가 저번화가 있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번 에피소드에 나왔던 질문이 있어요 가상의 질문 가상의 질문 답변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결혼 언제 하십니까?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진짜 볼 때마다 항상 물어보세요 그냥 진짜로 회원분들도 계속 물어보죠 모르는 구독자분이 근데 결혼 언제 하세요? 막 이러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진짜 결혼 저희 여자친구를 만난 지 2020년에 처음 서울에 와서 그때 이제 6월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잘 만나고 있는데 또 총총걸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유명해졌어요 유명하잖아요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약간 제 채널을 총총걸 TV로 바꿀까 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어 결혼은 당연히 이제 해긴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뭔가 첫 시작을 꾸리고 싶은데 너무 이제 또 집값이랑 이런게 생각해야 되는게 많구나 너무 비싸니까 아 이게 언제쯤 해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못 잡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풀었다면 따자마자 거기 그 자리에서 프러포즈 하겠다 프러포즈 아 프러포포즈 하겠다 했는데 지금 못 따고 있어서 아 내년에는 따고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아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아 저는 약간 곤란한 질문일 줄 알았는데 아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론으로 좀 돌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총총님을 저는 이제 알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뭐 당연히 뭐 헬스 유튜버인 것 같고 운동선수인 것 같은데 그 이전의 삶을 저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이전의 삶을 좀 간략하게 원래 뭐 하셨던 분인지 들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는 그러니까 성학 전공을 한 성학학도였고 네 이제 성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해외로 그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준비를 네 독일어도 막 배우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되게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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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길게 하는 건데 네 독일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상 제가 그때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학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아 원래는 제가 가수가 꿈이었었거든요 아 저는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대중가수가 꿈이었어요 원래는 R&B 가수가 진짜 꿈이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원래 집이 춘천인데 서울로 이제 통학을 하면서 네 이제 노래 레슨 받으러 다니고 네 거의 그렇게 스무살 초반에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때 학원은 이제 춘천에는 학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레슨 받고 오디션도 그때 막 SM, JYP 아 네네네 이런 오디션도 많이 보고 진짜 그래서 막 JYP도 거의 사실 2PM이 될 수도 있을 뻔한 까지 갔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그때 몸짱을 막 뽑았거든요 그 2PM이 약간 몸짱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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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짐승돌이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춤을 춰보실 수 있는데 제가 되게 춤을 되게 추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춤은 못 추겠다 그래서 아 그럼 안된다고 그 이후로 제가 춤을 막 배웠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늦었죠 그래서 아무튼 원래는 가수가 꿈이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보니까 또 아이돌 가수라는 게 또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23살만 해도 이제 나이가 있는 게 되버리니까 그래서 노래는 또 너무 좋고 그래서 성악을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하셨구나 네 동생이 사실 이제 동생도 성악가인데 동생이 성악을 레슨을 받는데 선생님께서 너도 한번 해봐 그래서 했는데 노래하자 했는데 네가 더 성악 가능성이 있다 아 약간 약간 작업에 걸린 거죠 선생님 작업에 둘 다 레슨을 받은 거죠 아 그래서 성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3쯤에 성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근데 입시를 제가 좀 좋은 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성악가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도 약간 헛바람을 그래서 서울대학에 갈 수 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 그때 이제 다시 대학교를 갔는데 재수인 거죠 네 나이를 먹고 다시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군대를 가서 거기서 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성악 연습을 했어요 아 네 밤에 수능 공부도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서 수능 시험을 보고 성악 실기를 보고 해서 했는데 이제 경기대가 예비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 가능성이 있다 한 해 더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수원대라는 대학교를 가서 성악과를 이제 수석으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전액 장학금 받고 4년 산 얘기 됐죠 그래서 성악을 그렇게 전공을 해서 그러면 이제 성악과의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뭐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본인을 소개할 때 저도 약간 이런 게 좀 고민이거든요 아 뭐 예를 들면 네 네 여자친구분의 아버님한테 네 여자친구가 말하기에는 그냥 어 운동선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신은 자신을 뭐라고 좀 정의를 하세요 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음 그러니까 여러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튜버로서의 삶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운동선수로서의 삶 그리고 또 어 제가 수업도 트레이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트레이너로서의 삶 그러니까 그게 다 어쨌든 저를 다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하나 딱 정해서 제가 누구나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사실 어쨌든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전공을 뭔가를 했고 네 했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뭐 뭐 주변에 반대나 부딪힘 장애물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셨어요 아 정말요 저희 부모님께서 사실 이제 성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성악을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안 가게 된 이유가 나이가 너무 있는 상태에서 서른이 그때 둘 하나 둘이었거든요 그때 유학을 독일로 가서 거기다 다시 대학원을 다니면서 극장에 취직을 해서 네 활동을 하면은 제가 막 서른여섯 거의 막 마흔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언제 돈을 벌고 언제 나는 결혼을 하고 음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막 불안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 유학을 준비하다가 결국 독일 유학을 가지 않고 이거는 아시는 분 잘 모를 텐데 네 공무원 준비를 또 한강 했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갑자기 부모님께서 그냥 그럼 너 그럼 공무원 준비를 해봐라 공무원을 하면은 안정적인 삶을 하라 안정적인 삶을 하라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한 3개월 정도 했었어요 되게 열심히 준비를 말하면 진짜 집에서 공부 엄청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언어랑 외국어까지 한 번에 책을 띄었어요 그래서 할만하다 하는데 딱 국사를 들어가는 순간 그건 다 외워야 되겠네 네 이게 와 내가 지금 서른 둘에 이거를 막 댄석기 이거를 다시 막 외우려고 하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네 너무 막 자아가 약간 무너지는 느낌 네 그래서 와 내가 그동안 노래를 난 노래를 한 사람 예술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던데 갑자기 이런 너무 안 맞았겠구나 댄석기를 막 외우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현타가 빠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는 진짜 아마도 말씀하셨는데 부모님한테 막 울었어요 제가 너무 이거는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다 진짜 서류두살 그때 제일 가장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진짜 이런 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다시 운동을 조금 다시 시작했어요 네 너무 살 어느새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막 진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과자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보니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이 엄청 찐 상태가 되니까 제 거울을 봤는데 너무 진짜 완전히 배가 나오고 막 얼굴은 막 진짜 푸석하고 이 모습이 너무 갑자기 딱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헬스장을 다시 등록을 했거든요 네 헬스에 다니고 다시 다이어트를 하면서 또 이제 춘천시립합창단에 합창단에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근데 된 거예요 그게 1차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거기에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합창단 들어가는 게 그렇죠 이것도 거의 공무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악과 나오신 분들도 지원을 해도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활동 생활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연수단원으로 제가 이제 뽑혀서 어? 9개월 정도 이제 하다가 정단원이 약간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지자분께서 정단원을 안 뽑아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갑자기 또 그때 또 직업을 또 잃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랄까 제가 그때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뭐 보컬 트레이너도 그때 했었거든요 보컬 트레이너도 하고 하면서 뭔가 자신감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보다 확실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이번에 그럼 직업도 없어져서 이 김에 운동이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하고서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첫 대회를 그때 준비했던 거죠 그때가 몇 년도에요? 2018년도에요 2018년도 네 그때가 그러면 나이가 서른 셋 정도의 그 정도였는데 그때 첫 대회를 나가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제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뭔가 하나에 몰두해서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한 적이 없었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또 미스터 춘천이라는 대회를 나가서 보디빌딩으로 마이너 70kg 1등을 했어요 와 다른 트레이너분들도 나오셨었는데 대단하다 진짜 거기서 1등을 하고 그 다음 주에 WNBF는 내추럴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퓨지클을 또 1등을 해서 거기서 프로를 처음으로 하자마자 바로 프로를 딴 거에요 알고 보니 재능형이었네요 아예 재능이 없진 않았던 거 같아요 운동도 사실은 나이가 먹고 다시 한 거지만 어렸을 때 20살 때 사실은 원래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말라서 제가 살을 찌우고 싶어서 웨이트를 보디빌딩을 하겠다가 살을 찌우려고 운동을 했는데 그때 3년 정도 했었는데 다른 애들보다 몸이 제가 엄청 빨리 좋아지는 거에요 근수제였구나 그 정도 그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주 7일을 맨날 나가서 6일 3분할로 두 번 운동하고 하루 쉬는 날은 가서 전완근이나 종아리 운동을 제가 보니까 했더라고요 일지를 써놓은 걸 보니까 운동이니까 그때 되게 맞았던 거에요 그래서 그때는 김종국 같은 가수가 되는 게 그때는 가수가 꿈이었으니까 김종국 같은 가수가 돼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 그렇게 됐었구나 그래서 2018년 첫 달을 나가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게 된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쨌든 성적도 좀 잘 나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히려 응원을 해주는 네 부모님도 그 모습을 보셨으니까 대회 준비하면서 제가 저렇게 독하게 뭔가를 집중해서 하는 걸 처음 보신 거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막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누가 시킬 때 솔직히 해보셔서 알겠지만 누가 시키면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유산소하고 정말 힘든 그런 몸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는 건데 네 누가 시키면 절대 못하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부모님께서도 또 결과가 또 좋았고 네 아 너 재능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이제 트레이너 좀 공부를 하고 트레이너를 그때 바로 제가 헬스 시작한 데서 트레이너 일을 좀 했죠 네 근데 그 상을 뭐 받는다고 해서 이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냐 사실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래도 이걸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좀 응원을 해주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네 그래도 좀 약간 깨어 있으신 분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성악도 돈을 못 버는 직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성악도 쓰는 레슨비에 비해서 돌아오는 그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막 레슨비는 거의 10만 원 15만 원 교수님한테 20만 원 30만 원 이러는데 그렇게 레슨을 받고 어쨌든 성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창단을 들어가거나 이제 성악 그 유학을 가서 거기서 극장 활동을 하는 건데 정말 페이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수준 정말 예술 배고픈 직업인 거죠 예술을 하는 네 근데 어쨌든 성악감도 그렇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피티를 하고 또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합창단에 다닐 때보다도 수입이 더 늘었죠 오히려 더 좋은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부모님도 오히려 너가 더 재밌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를 응원해 주셨겠네요 맞아요 그때 공무원 만약에 해갖고 공무원 됐으면 공무원의 나쁜 직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데 지금보다 훨씬 네 맵겠죠 저는 당연히 약간 뭔가 저는 사실 예체능을 잘 몰라서 성악 이런 건 약간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을 해서 아 부모님이 엄청 반대가 심했을 거고 그래서 뭔가 부모님으로부터의 뭐 약간 뭐 거의 연을 끊는 뭐 그런 일까지 뭐 발생하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성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신인데 네 성악 대회를 나가서 아마추어 대회 다 1등 하시고 아 배우 지적이 없어요 그냥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재능중이에요 아 노래를 피아노도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를 치시고 성악을 막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잘 사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네 집안이 되게 어려워졌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학교 시골 학교에 있는 그런 피아노가 약간 본인이 약간 친구였다 그래서 피아노 치고 배고프면 되면 피아노 치고 막 노래하고 그러면서 공무원이 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아 그러셨구나 저희 아버지도 힘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약간 성공하신 케이스라 좀 그런 거를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사실 가족만큼 든든한 후원자는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엔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결국엔 남아있는 건 가족밖에 없어서 근데 그런 가족이 너무 든든하게 응원을 해준다는 거는 너무나 축복받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계속 IFB 프로를 도전하시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많이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목표 너무 먼 미래의 목표나 내가 잡을 수 없는 목표는 사실 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목표들은 성취할 수 있는 목표들은 딱 정해놓으면 내가 그걸 더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가까운 게 저는 IFB 프로다 물론 정말 딱이 어렵고 힘든 그런 프로 카드인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목표로 하면서 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IFB 프로 말고 다른 단체 프로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가 되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사실 나한테 주는 혜택이나 부가 생각보다 생각보다가는 아예 없죠 거의 없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단체 프로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일단은 수집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이거는 수아 본인의 욕심이구나 네 본인 욕심 이렇게 프로 카드를 내추럴 단체에 다 딴 사람은 아직 없어요 다른 IFB 프로들도 그 전에 다른 단체를 안 땄기 때문에 그 RFB 프로를 갖고 있거나 한두 개만 갖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단체를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IFB 프로만 따면은 약간 그랜드슬램 느낌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될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됐어요 그랜드슬램 다 했어요 그러면은 좀 허무할 것 같지 않아요? 따고 나서는 조금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다른 목표를 또 봐야죠 아 또 다른 목표를 세워면 되니까 그때까지는 뭐 그냥 계속 하면 된다 그러면 또 제가 궁금했던 건데 거의 대회를 막 1년에 몇 번씩 나가시잖아요 근데 대회가 끝나고 나서 찾아오는 뭐랄까 허무함 이런 건 좀 없어요? 그거 때문에 제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아니시겠지만 대회를 1년에 9개월씩 가져가면서 12개씩 나갔어요 대회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나올 때도 있었고 오프를 나아잖아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2023년 올해까지 거의 B 시즌을 안 가져갔어요 가져가봐야 한 2개월, 3개월 그러니까 대회가 끝나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때 목표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잖아요 되게 무기력해지고 되게 나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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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갑자기 그게 끝나는 순간에 막 먹고 쉬고 이러니까 되게 제 자신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1년째 그러고 있거든요 열심히 사시던데 그래서 깨서 그런 식으로 대회를 나가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게 저는 사실 대회를 나갔다 와서 내가 1등을 한다고 해서 돈이 더 생기거나 제가 더 발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호무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게 그 비결이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약간 투머치 덕후이긴 한데 약간 만화책 이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만화책에 보면은 항상 원피스라는 만화책을 보면 원피스라는 걸 찾으러 가기에 뭐 진짜 뭔지도 모르는 실체를 모르는 걸 딱 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적과 싸우고 노력을 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잖아요 실체가 없는 걸 뭔가 잡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만의 원피스를 찾아가는 여행을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프로카드 단지 이걸 따서 내가 뭘 하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극을 도전하는 과정에서 내 스스로 발전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좀 전체 스스로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동기부여가 되고 본인의 삶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이제 본인한테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여자친구가 가장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주변 지인들은 뭘 안 해요? 그게 참 진짜로 제가 여자친구고 총총거리 진짜로 보통 여자들이 그냥 달라요 일반적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자친구가 진짜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저런 여자친구가 있냐 말이 안 해요 현실 불가능한 여자친구다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제가 시즌에 힘들 때 정말 제가 힘들지 않게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줘요 뭐 탄도 이제는 탄이라고 풀어내는 탄을 바르는 게 그냥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잘 발라요 진짜 대회장 가서 다른 선수들도 발라달라고 해서 발라주고 그 정도로 진짜로 정말 좀 특이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건데 진짜로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저를 더 빛나게 해주고 제가 빛날 수 있는 거 제 여자친구가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부모님이였고 자족이었던 거고 지금은 제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사실 총총TV도 거의 총총거리님이 한 10만까지 다 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촬영도 다 해주시고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원래 한 3만 정도 촬영도 모아가지고 다 도와주시고 막 뭐 코칭도 약간 해주시잖아요 진짜 잘 봐요 1등 다 맞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업업 키우신 게 아닌가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게 정말 그래서 언제나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회 하니까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이건 그냥 저의 개인 사역인데 그 이제 그 세 분 친하신 분 있잖아요 이우진님하고 김승현님 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승현 선수님이 대회를 준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밀어주기 하는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들끼리 그런 거 없으세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결국에는 한 명이 한 명 풀어내니까 어떻게 아 얘가 준비하면 얘는 준비 안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승현이의 개인적인 사정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네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마 이제 승현이는 이제 IF 프로는 도전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승현이 개인적인 사정이긴 하지만 본인의 또 신뢰한 그런 게 있으시니까 WMBF라는 이제 그 단체에서 좀 더 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의 단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으로 승현이는 대회를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세 분의 관계가 사실 이용수 선생님까지 네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 분의 관계가 용승이는 클래식 피지클을 해서 조금 피지클이 피지클인데 하체가 이제 좋으니까 근데 이 세 분의 관계가 왜 이렇게 잘 유지가 돼요?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운동을 좋아하면서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에는 그렇게 만나도 자주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뭔가가 잘 맞으니까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은 저희끼리 뭔가 금정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업을 하지 않고 같이 뭔가 웃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 그냥 정말로 만나서 운동하고 밥 먹고 그냥 여행 가고 운동하고 밥 먹고 이것만 하니까 뭐 얘랑 멀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뭐 싸울 일은 없잖아요 서로 뭐 여기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근데 약간 그 원래는 어쨌든 같은 분야를 뛰기 때문에 라이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같은 데에 많이 뛴다고 하면은 근데도 어떻게 이 관계가 뭔가 약간은 내가 이번에는 쟤를 꼭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같이 셋이서 동시에 무대를 쓴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체급이 다르고 체급이 다르고 승현이랑 저랑은 프로전에서 IACN 프로전에서 만난 적이 있고 유진이랑 승현이는 이제 프로퀄리파이어 뺀척 대회 때 하면서 같은 체급이어서 거기서 이제 붙은 적이 있는데 서로 그렇게 한 번씩 붙은 적 말고는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뭐 서로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뭐 누가 이겨도 그냥 진짜로 이거는 축하해 주고 같이 뭐 이겼으니까 이게 밥 사 약간 맛있는 거 사 약간 이런 정도지 실제로 그때 IACN도 생년이가 이긴 다음에 밥 샀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라서 전혀 뭐 저희끼리 뭐 경쟁심이나 이런 거는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좋은 동력인데 사실은 서로가 또 아는 것들을 공유하고 네 서로가 좀 더 키워주고 이런 이렇게 맞아요 오늘도 해서 카톡으로 막 야 나 피지크 말고 클피로 가야 될 거 같아 승현이가 형님 아닙니다 가슴만 키우십시오 피지크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 클피할 거야 서로 막 이런 얘기하고 장난으로 예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우영재 선수 아 맞아요 요렇게도 또 예 어쨌든 같은 헬스장을 다닌다고 해야 되나 뭐 크루 같은 팀이시죠 팀이 저희가 제가 홍준호 코치님이라고 제가 또 레슨을 이번 시즌에 준비하면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형제가 먼저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프로를 땄거든요 형제가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간 거구나 예 그래서 형제랑도 형제랑 오히려 형제가 항상 라이벌이었어요 저랑 아 2019년때부터 계속 저랑 같은 체급이고 항상 한둥승 차이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저번 작년에도 그랬구나 예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저의 진정한 아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 야 넌 나의 진짜 라이벌이다 하는데 형제 약간 무시하는데 근데 진짜 그래서 형제가 발전한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팀이 생겨서 팀 A1이라는 팀이 이제 만들어져서 같은 이제 또 팀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 홍준영 선생님의 송송 님 생각했을 때 매력은 뭡니까? 어 되게 말씀하시는 거랑 이런 게 되게 온화하시고 되게 부드러우세요 근데 운동은 진짜로 어 악마 아 너 이거 지금 안 해? 그러면 너 이거 다리 안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도 아까 하체 운동하는데 옆에 오셔서 20개 했거든요 레그프레스로 근데 이거 10개 더 할 수 있었잖아 너 내려 하체 안 만들 거야? 막 이러고 내 뒤에 안 뜰 거야? 막 그럼 혹시 레슨비는 얼마 아 레슨비는 공개 안 됩니까? 그거는 뭐 이제 홍준영 선생님이랑 상담하셨는데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진짜 지금 현재의 라이프 요즘 그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아 이제 사실 어쨌든 프로 선수 그 다음에 그래도 유튜버 그리고 트레이너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도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거의 지금 탑비인데 근데 수입이 사실은 저는 그런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어 처음에 트레이너를 시작하고 이제 유튜브도 사실 그때 동시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데이를 준비하면서 거의 3년 동안은 유튜브로 수익이 영어 아니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오히려 써야 돼요 전 지금도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여러분들이 돈을 10만 유튜버보다 돈을 진짜 많이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오히려 진짜로 생각하는 거보다 많이 못 벌고 운동 유튜브가 사실은 조회수도 그렇게 막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뭐 옛날에 운동하는 영상이고 약간 매니악한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버는 수익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조회수로 조회수로 버는 수익은 뭐 진짜 뭐 100만원도 안 될 때도 있고 최근에는 뭐 100만원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인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hdx 레킹닷컴 orlc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그 닥터유가 프로틴이 또 이제 오리온에서 오리온에서 네 대기업에서 와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네요 원래 내일부터 내 인스타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됐다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업체분들이 업체가 있어서 네 그 수익이 사실은 저의 지금 주 수익인 거죠 네 근데 그 정도면은 네 트레이너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트레이너 일을 하는 거는 네 일단 그 수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시야가 넓어져요 아 제 혼자 운동할 때보다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음 이런 자세가 왜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 훨씬 많고 음 네 이상하자면 이 정도까지 몰아쳤을 때 아 이렇게 힘들어 하는구나 아 나도 그 정도가 이제 어떤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좀 아 저 보면 연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수업을 사실 많이 하지는 않고 네 진짜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물론 일반인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거의 웬만하면 선수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트레이너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음 그렇게 해서 사실 수업을 많이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도 느끼는 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가르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배우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저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보컬 트레이너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때 보컬 트레이너때 노래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아 이게 왜냐면 걔가 못 내는 소리를 내가 계속 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얘가 왜 소리가 이 소리가 안 나는지 이거 알아야 되고 네 알아야 되고 그걸 하니까 소리가 진짜 다양한 소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보디빌딩은 어쨌든 고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진짜 친구들은 일단 원래 그냥 운동하지 않던 그냥 저희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은 거의 못 만나죠 물론 그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못 만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막 공통적인 주제가 잘 없고 제가 술을 이제 못 마시니까 운동을 하니까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된 친구들 보면 밥 먹어서 소주 한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이제 만나는 친구들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 얘기하고 맨날 인간관계가 조금 좁아진 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자친구 아니면은 운동하는 주변의 친구들 이좋게만 만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도 사실은 진짜로 원래는 저도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춘천에 계시거든요 제가 오늘 고향 춘천리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도 이제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해야 되니까 특히 제가 CG를 오래 가다 보니까 가면 또 부모님이 음식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근데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회 끝나고 대회 끝나는 날 다음날 바로 가고 어제 또 갔다 오긴 했거든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애 먹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마음에 먹고 아 그러니까 이게 부디빌딩이 진짜 그런 좀 제한상들이 계속 생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들고 주변 관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술자리나 술자리는 다 가면서 몸 유지하시는 아 술도 마시면서? 술을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시는데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마시는 분들은 그냥 간이 센 거예요 그쵸 진짜 술 막 밤새도록 마시고 다음날 하체 운동을 해요 그런 분들은 유산성 엄청 타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술 마시면은 저도 술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마시면 뭐 밤새도록 마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마시면은 그렇게 마시면 뭐 다음 한 3일까지는 계속 막 속 안 좋고 운동 자체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 바에는 안 마시는 거죠 운동이 인생에서 우선순위 네 완전 돼버린 거죠 1입니까? 지금은 진짜 운동이 완전히 1인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안 보고 옆에 시야를 약간 닫은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좁아진 것 같긴 해요 시야가 그래서 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하고 계신 게 내추럴 보디빌딩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추럴 보디빌딩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탑을 찍어도 그러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을 또 그 다음부터는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어 저도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로 운동하는 친구들이랑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내추럴로 어느 정도 프로를 따고 특히 IFB라는 단체가 내추럴 단체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올림피아 올림피아라는 그거를 가기 위한 거기는 케미컬이 허용되는 허용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가 돼서 그 다른 프로점들과 경쟁을 하려면은 사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렇죠 뭐 이거는 근육량이 결국 내추럴이랑 케미컬 사용자랑 그게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내추럴 운동하시는 분들이 현타도 올 거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IFB 프로를 따서 그거에 도전을 프로랑 경쟁을 하는 게 맞냐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최근에 보면은 우영재 선수도 맞아요 첫 데뷔를 했거든요 네 진짜 되게 좋아요 실제로 보면은 옆에서 보면 외출을 맞아야 할 정도로 진짜로 지금 몸이 좋거든요 근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또 사이즈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했던 게 아 그럼 세퍼레이션이 좀 더 좋고 이런 분리도가 좋고 이런 다이어트 상태가 좋으면은 그래도 한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 IFB 심사들은 사이즈가 밀리면은 일단은 그냥 완전 빼놓고 네 심사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진짜 좋았거든요 다이어트 상태 좋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형제도 엄청 되게 현타가 좀 오는 오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뭐 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자연 IFB를 계속 도전하는 게 맞나 그래서 저도 사실 프로카드를 도전하는 거는 그게 올림피아를 정말로 막 가서 거기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그냥 그걸 따기 위해서 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노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딴 다음에는 솔직히 프로 무대에서 경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내추럴 단체 WMBF라는 거기는 이제 어쨌든 내추럴을 지향하는 단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저는 좀 목표고 네 그러면 IFB 만약에 프로 됐다가 WMBF 나가면 자기가 박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IFB 싫어하겠죠 아 프로카드를 더 안 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어쨌든 뭐 몸이 몸이 좋아지면 되는 거니까 네 요즘 누가 제일 부러워요? 부러운 거요? 네 네 요즘 누가 부럽다 이런 생각은 막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아 정말요? 아 부럽다고 시즌 때 이번에 시즌 때는 확실히 비시즌인 사람들 잘 먹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부럽더라고요 네 아니면 이제 총성님의 워너비나 뭔가 좀 모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음 딱히 그렇게 막 있는 거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내추럴로 운동하시는 진짜 몸 진짜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내추럴 라이프타입 내추럴 분들 그런 분들 몸을 보면서 아 이 사람 몸 부럽다 이거는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거 있는데 딱히 막 어 지금 누구처럼 되고 싶다 막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거니까 제가 저 스스로 저라는 사람을 더 만들어 가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서 딱 제가 더 좋아 보이고 사람들한테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좀 목표인 거 같아요 와 지금 어쨌든 인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남이 부럽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게스트를 위해서 아무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주세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이거 뭐 진짜 아무거나 뭐 진짜 아무거나 해야 되나요? 정말 아무거나 근데 게스트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죠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갑자기 생각해 보려니까 어 여자친구 몇 명 만나봤는지 아 여자 분이 나오실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럼 반대로 진행할게요 남자친구 몇 명 만나봤는지 알겠습니다 사실 총선님을 제가 어 1화 게스트로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아 정말 왜냐하면 아니 막 헬스장 가려고 이사도 하시고 맞아요 뭐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운동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고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정말 1년째 운동을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딱 뭔가 대회를 나갔다 오고 나서 모든 게 끝났어요 약간 운동이 더 이상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사실 저는 좀 우울증도 왔었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매번 저렇게 늘 열심히 달릴 수 있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되게 동기부여를 많이 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도 어쨌든 운동 전문자가 아니었고 동성인도 전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맞죠 뭔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 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모셔봤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어스님께서 처음 또 하는 콘텐츠에 또 이렇게 게스트를 불러주셔서 네 아 너무 재밌는데요? 더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일단 단기적인 목표로는 아예 브이 프로 도전하는 게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내추럴 대회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고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계속 그냥 진짜 목표라고 하면은 몸을 진짜 내추럴의 끝으로 만들고 싶어요 네 그냥 저 사람은 내추럴의 정점이었다 약간 이런 사람이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저 사람은 내추럴 정말 열심히 해서 끝판까지 찍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도핑 테스트랑 이런 것도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든 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인바라는 단체에서는 저를 부시도핑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부시도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네 그런 내추럴의 검증을 하면서 끝까지 네 이렇게 아 내추럴도 저기까지 몸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몸이 별로 좋지 않던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저 수준까지는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그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구독자분들은 헬스장 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동기부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학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니요 이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나가는 게 재밌어야 돼요 아 이게 결국 나가는 게 재미없다는 거는 나랑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재미를 붙일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 많이 되거든요 게임하듯이 하라고 레벨업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내가 무게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내 몸이 정말로 그걸로 보이는 내 몸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장비 같은 것도 저 있잖아요 막 스트랩 이런 거 싸고 장비 이번에 싼 거 쐈다가 나중에는 좀 약간 비싼 거 장착하고 하면 확실히 더 운동도 잘 되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스스로 약간 내가 내 레벨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저희가 게임을 되게 재밌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무기도 좋은 거 얻으려고 현질도 하고 막 레벨업 하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로가다로 계속 누르고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내 몸으로 한다 내 실제 생활에서 내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음 진짜 동기부여가 많이 돼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일반인일 때 저도 끝이네요 네 질문은 다 한 거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생 PT 1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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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